그걸 왜 먹어? 왜? 그거 새해 모이주는 건데 니가 왜 먹냐고 그거를 소화 하나도 안될텐데 그거를 아휴 진짜 아휴 나 몰라 진짜 뭐 안말리고 뭐했어 언니 그거 주워먹을 동안 아휴 됐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혼나 그래 울지마 울지마 뭘 가져가서 먹으려 그래 엄마 아야해 살살 놔야지 왠지 얘를 한번 먹냐 얘네 춤을 줬어 하나씩 잘 베레 여기 나왔다 여기ones 여기 여기 러그를 어제 빨았는데 별이 때문에 또 빨아야겠네 아이고 뭐가 준다니까 왜 굳이 너가 가져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오니? 다 먹었어요? 아이 잘했어요 타이에나야 뭐야? 감자 별이가 먹다가 흘린 거 그 별이야 별이 속이 괜찮을려나 모르겠다 토를 하던지 아니면 은가루 그대로 배출이 되던지 할 텐데 오늘 밤이 고기네 물 드세요? 어이구야 나가 손봐 손빨리 손바 tombfully 아이임 전자 오빨리 졸균 집یا기 그 안남 밤낮 도톱 이때 일본 인사무침 도톱 도톱 그 Tact 도톱 도톱 집 누가 새파랑 물어? 새인가? 새소리 같은데? 아니 똑같은 그거로 하잖아 저렇게 하는 새가거든요 새소리 예쁜 애들 많아 새 꼬시는 거 틀려나나? 오늘 반성해 해별이 새 모임 먹은 거에 대한 반성문을 제출해 내일 은가가 아주 과관이겠다 팔이나 안 나면 그렇게 나오면 다행인데 괜히 토하고 그럴까봐 토해서라도 없애주면 여기 집밥도 먹은 애야 단무지랑 난 차라리 그게 더 낫다 근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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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쌀과 곡 곡식은 생식인데 이 사람은 짜고 맵고 다 들어가 있는 걸 먹은 게 아니냐 아무 맛도 없는 거 먹는 게 아니냐 긍정적이네 강그릇을 왜 먹이냐 어? 양배치를 왜 먹이고 강아지가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게 들었을 수도 있잖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배에서 얼마나 뿔 캔냐는 거야 내 말을 그건 네 생각이야 자꾸 왜 뿔는다고 왜 하르래 그건 네 생각이야 아까 너무 진짜 너무 황당하고 하가면서 그랬잖아 나 잘 어울린 뭐하는 거야 당신 생각이야 뭐하더라 그러다 이미 다 먹고 쩝쩝거리면서 내 뱃속에 체생 말아아 쩝쩝 조금nesday 여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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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부리야. 엄마한테 왔어? 왜 주방 앞에 그러고 있어? 왜 주방 앞에 그러고 있어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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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